약을 오랫동안 섭취하는 것은 간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을 많이 마셔 정화 될 수 있도록 해야 간 이상신호를 없애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간은 우리 몸이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비타민과 에너지를 저장하며 해독과 소화를 돕는 담즙을 분리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는 장기이다. 혈액을 정화하고 신체 장기를 해독하는 역할을 하는 이 장기를 잘 관리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간 문제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 제일 일반적인 원인은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깨끗하지 않은 음식이나 어떤 병균이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다. 또한 간은 면역체계 같은 내부적 요인으로 이내 감염되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간이 건강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증상을 알고 있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간 이상신호를 읽어보고 기억해두자. 간 이상신호 18가지 약을 너무 많이 먹었다면 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어떤 약을 오랫동안 계속 먹는 것도 간에는 좋지 않다. 하루에 술을 5병 이상 계속 마셨다면 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간 질환이 가족력이 있다. 심장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한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복통이나 변비가 있다. 속이 매스껍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는 이 증상이 더 심하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 입 냄새가 나거나 혀에 흰 점이 있다. 기분이 자주 바뀌고 우울하고 기억력이 좋지 않다. 간 기능 저하로 인한 것일 수 있고 간이 해독을 못해 독성분이 혈액을 타고 뇌로 흘러들어가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친 것일 수도 있다. 열이 나거나 피부 가면 밑천식이 있다. 고혈압이 있다. 몸이 붓거나 체액, 저류가 있다. 두통이 있다. 혈당 수치가 불안정하다. 담낭질환이나 담석이 있다. 체온이 너무 높다. 항생제 같은 약에 대한 뇌성이 낮다. 간 문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 황달이 생긴다. 복통이 있고 복부가 빵빵해진다. 피부가 예민해진다. 자극, 가려움, 염증, 식욕이 없어지고 매스껍고 만성피로가 있다. 이와 같은 간 이상 신호가 나타나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 그리고 술이나 탄산음료, 가공식품, 소시지나 튀긴 음식의 섭취는 피해야 한다. 간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 을 막는 다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을 따라 필요한 검사를 받아보자. 당뇨병이 있거나 술을 많이 마시거나 혈액, 바이러스 혹은 박테리아 등을 다루며 화, 항약품을 많이 사용하는 실험실에서 근무하거나 비만 혹은 타투를 했다면 간 관련 질에 걸릴 위험이 높다. 몸에 나타나는 이상 신호를 잘 발견하여 개개인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자. 배가 고프다면 무언가를 먹어야겠지만 배부른 상태라면 더 이상 음식을 먹지 말자. 대신 건강에 좋은 천연주스나 과일, 물을 마시자. 배가 고프지 않은데 또 무언가 더 먹는다면 간은 불필요하게 더 많이 작동해야 한다. 이것으로 인해 나중에 병이 생길 위험이 있다. 하루에 물을 8-12잔 마셔야 한다. 충분히 물을 마셔 야간이 해독작용을 하고 신장이 정화기능을 할 수 있다. 간이 몸에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설탕 또한 과도한 양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간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인공감미료의 섭취도 피해야 한다. 신체에는 어느 정도의 혈당이 필요하지만 인공감미료보다는 신선한 과일이나 스테비아 같은 천연감미료를 통해서 섭취하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무리하게 일을 하지 말자. 또 깨끗하게 씻지 않은 채소를 먹으면 화학성분과 살총제로 인해감, 염 가능성이 높아진 이 점도 주의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